저먼 카모마일로 허브티 마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모마일은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허브로 정원에 심고 이용했다고 해요. 영국 동안 피터 래빗에서 흥분하고 피곤한 모습의 피터에게 엄마가 한 잔의 캐모마일 티를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학명은 그 식물의 특징을 이름으로 붙여주는 세계 공통의 이름입니다. 저먼 카모마일의 속명 마트리카리아는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스 허브라고들 합니다. 종소명 레쿠치타는 꽃잎이 뒤로 뒤집히는 모양의 형용사를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재배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구요. 흰색과 노란색의 아기자기한 꽃의 겉모습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효과가 들어있어요. 카모마일 저먼은 기분을 차분하게 저녁에 마시면 숙면으로 이끌어지는 허브티로 맛이 좋아요. 허브티로 마셔보겠습니다. 싱글티로도 좋아요. 위장을 정돈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해서 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 작용을 기대해서 굿나잇티로도 유명합니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카모마일 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피게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계의 활동이 진정되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브랜드 티로도 마셔보세요. 소화를 도와주는 레몬그라스와 스페어민트, 저먼 카모마일 그리고 거기에 저먼 카모마일은 하나 더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계 활동이 진정하게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허브들이에요. 브랜드 레시피는 저먼 카모마일, 레몬그라스, 스페어민트입니다. 맛있어요. 저먼 카모마일로 허브티 만들기 이제 직접 재배를 해서 만들어 보아야겠죠? 음, 오전 중에 꽃부분을 따냅니다. 물로 세척을 하고 키친페이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소쿠리 등에 펴서 햇빛에 말린다면 날씨 좋은 날에는 하루 이틀 정도 밖에 내놓고 상태를 보면서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말려요. 그늘에서 말린다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건조할 수 있습니다. 자, 맛있는 허브티 마시기 허브티 마시는 법이라기보다는 제가 허브티를 준비하는 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드라이 허브일 경우 허브와 물의 기준으로는 티스푼 수북이 한 개 약 1g 정도 돼요. 거기에 뜨거운 물 한 160ml 정도 따라줍니다. 뚜껑을 덮고 3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드라이 카모마일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노랗고 맛있는 색으로 변하고 사과 같은 향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다 됐습니다. 드세요. 티백 상품이라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지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요. 포장지 등에 써 있는 대로 축출 시간과 물의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티팟을 준비하고 안에 티박을 넣고 적당한 약에 물을 붓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다 되면 위아래로 조금 흔들면서 티백을 꺼내세요. 티백을 너무 오래 넣으면 불필요한 쓴맛이 나오기 쉬워짐으로 주의하세요. 다음은 집에서 카모마일을 키우면 생꽃잎으로 내리는 프레쉬한 카모마일 티를 즐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꽃송이 한 10개 정도에 뜨거운 물은 약 350ml 정도 두 잔분 정도를 부어요. 그리고는 얼른 향기를 맡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예쁘게 색이 우러나면 뚜껑을 열고 다시 향기를 맡아보세요. 조금 전 향기와는 좀 다를 거예요. 이게 프레쉬 허브티를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민트를 조금 넣어보세요. 마시기 편해집니다. 여름에는 5배 정도로 진하게 만들어서 얼음을 넣은 잔에 뜨거운 허브티를 부어보세요. 카모마일 아이스티가 됩니다. 우유를 넣으면 밀크티로 즐길 수 있어요. 오후에 약간 출출해지면 꿀을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주의하세요. 천연이라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안전하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허브와 생활하면서 실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과 약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7년 전에 씨앗을 뿌려서 키우기 시작한 저먼 카모마일은 한해살이 풀이지만 땅에 떨어진 씨앗으로 매년 증가해서 번지면서 매년 즐길 수 있어요. 허브를 잡초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약효를 향기에 담아 피워내고 우리는 그 향기를 그 약효를 우리들의 삶 속의 문화로 만들어내죠. 겸허와 인내 그리고 역경해지지 않는다는 말로 오랜 시간을 살아냈다는 카모마일을 특징 지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즐겼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시간을 모르니 그리고 뒤에 다가올 시간도 모르니 비교할 수 없고 그냥 현재를 즐겼으리라 생각해요. 햇볕을, 바람을, 그리고 비를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고 현재만 충실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꽃으로 피고 있지 싶어요. 향기가 좋아서 향기가 나는 풀이 신기해서 그래서 허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